깨비퀴즈 지금은 깨비퀴즈 시청 시간입니다. 토이레인저 블록분단을 막아라! 뭐? 루티가 돌아왔단 말이야? 왜이래? 루티!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 루티 왜그래? 루티? 토이레인저의 수호자 맥스 드디어 만났구나! 디디? 약단 같으니! 루티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루티! 정신 좀 차려봐! 질리! 괜찮아? 루티! 도대체 뭐하는 거야? 밥할아버지! 루티가 이상해요! 맥스! 루티는 지금 암흑마법에 걸린 거야! 네? 그걸 이제야 눈치채다니? 생각보다 둔하군! 자, 얘들아! 모두 나와! 우러 좋아! 으,MAN! 크으으,아! anim math hit 음,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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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틸! 정신 좀 차려! 우아악! 겉 нек! 으아악! 왤네? 왜? 왜? 왤네? 야! 아! 말라고! 꼴들 좋구나! 아무리 용서받자 너희들은 아무 군단을 이길 수 없어 이런 나약한 녀석이 토이레인저의 수호자라고 토이레인저 너희도 있던 녀석은 버리고 나의 암흑기운을 받도록 해라 뭐? 싫어! 윌리! 윌리! 드디어 그만둬! 맥스! 맥스! 우리에게 힘을 줘! 우리가 토이레인저가 되어 도울 수 있게 해줘! 도... 토이가?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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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레인저! 쟤똥! 부탁해! 토이레인저! 에이! 잡아! 그거 끝났다! 저 꼬만 녀석이야! 저 녀석을 잡아! 잡으라고! 내가 뭘 한거지? 저 녀석이! 그만해 디디! 더는 장난감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내가 이 정도로 포기할 것 같으냐? 지금이야! 이게 뭐야? 이 괘씸한 코끼리 같으니라고! 은혜도 모르고 날 감히 가둬? 다행이다! 맥스! 맥스! 괜찮아? 그럼! 루티! 루티 맞지? 미안해 맥스! 그리고 줄리, 윌리, 팝! 도저히 아무 기운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 루티! 네 탓이 아니란다! 수호자와 떨어질수록 아무 기운의 영향을 받기 쉬우니까 말이야! 그래, 루티! 돌아와서 다행이야! 윌리, 윌리! 줄리, 윌리! 하지만! 맥의 날린 펀치는 잊지 않겠어? 어? 하하하하! 맥스! 어? 정말 고마워, 토이레이저! 우린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맥스! 루스! 언제나 널 잊지 않을지 않을게! 나도 언제나 너희를 찾아갈게! 밥할아버지의 가게로 말이야! 정말! 정말 고마웠어!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러다가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 아냐? 안돼! 안돼!